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들 하죠. 퇴행성 관절염도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. 연구자들의 끈기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냈습니다. 울산과학기술원 김채규 교수는 국제연구팀과 공동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물질을 개발했는데요. 이 물질을 노화세포에 투여하면 노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연구팀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생주에게 이 물질을 투여했는데요. 실험 결과 노화세포가 제거되면서 생주의 퇴행성 관절염이 완화됐습니다. 연구팀은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이 검증되면 암이나 치매 등 다양한 노인성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메디신에 실렸습니다.